요즘 전기차 대세라는데 우리 회사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충전도 번거로워서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아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전기차 솔루션 위블비즈가 있잖아 위블비즈? 위블비즈는 전기차를 업무 시간은 업무차로 공유하고 퇴근 후엔 개인차로 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야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에만 차량을 빌려서 장기 렌트보다 60% 수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고 임직원 입장에서도 퇴출근 때나 주말에 카쉐어링보다 50% 저렴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지 게다가 차량 관리, 충전 관리, 그리고 IT 솔루션 전부 1년 단위로 제공해준다는 사실! 부담없이 전기차를 도입해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 이번 달 우리 부서 차량 유지비 통행요금 청양식으로 운행일지까지 알아서 척척! 각종 비용도 원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 고객사에 외근 가야 하는데 회사 차 조회하고 예약, 사용 결제까지 아, 뭐가 이리 복잡하지? 위블비즈로 예약하면 되는데 뭐가 고민이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예약부터 운행, 그리고 반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 외근이 많이 늦어졌는데 회사에 차량 반납하고 퇴근하면 집엔 언제 가? 그럴 때는 바로 퇴근 상품을 이용해봐! 회사에 차를 반납할 필요 없이 출근하면서 반납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어! 앱, 웹, 차량 관리, 비용 정산, 그리고 바로 퇴근하기까지 위블비즈 하나로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네! 기아의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위블비즈 지금 바로 도입해보세요!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